영등포구가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실내 공기질 센서를 주민 다수 이용시설 40곳에 최근 설치 완료했습니다. 구는 IoT 기반의 센서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으로 센서가 설치된 곳은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구청 등 40개소이며 모두 130개가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질이 측정되며 센서 정보를 실외 공기질과 함께 시설 모니터에 제공해 실내외 공기질 상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시설별 실내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경해ook 구경 equals 구경